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꼴뚜기를 한번 잡으려고 밤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비가 안와서 그런지 이 피어에 사람들이 어제보다 더 많이 왔어요 어제는 대략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오늘은 얼핏 보기에도 한 수십 명 있어 보입니다 어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도 그러면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꼴뚜기를 몇 명 잡으셨네요 되게 조그만 것도 있어요 이번은 좀 잡으셨는데요 와 여기도 많이 잡으셨네요 저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꼴뚜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바늘인데요 겉에 약간 형광색 페인트가 발라져 있어서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빛에 반응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밝은 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색을 보고 꼴뚜기가 달려들면 이렇게 왔다 물속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가 꼴뚜기가 달려들면 딱 걸려서 잡아 올리게 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오늘 꼴뚜기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오늘 꼴뚜기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잡은 오징어는 총 4마리 밖에 안되요.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물개가 자주 나타났거든요. 물개 한 4마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 오징어를 잡아먹더라구요.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개가 나타나면은 오징어대가 다 흩어져서 낚시가 안된다고 해요. 오늘 비도 안오고 그래서 낚시를 좀 오래 해보려고 했는데 물개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지금 오늘은 낚시를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지금 새벽 1시 반을 넘기고 있는 시간이라 너무 늦고 오늘은 조항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4마리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날씨는 오늘 좋아요. 바람도 잘 불지 않고 그리고 이 피어에 사람들이 지금도 한 30명 이상 낚시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불을 다 갖고 오셔서 LED로 이렇게 불을 밝혀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렇게 생각외로 조항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많이 잡힐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도 4마리 잡았으니까 크리스가 집에 와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